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비스트의 이기광이자 이번 미스에스캅에서 이세원 역 형사를 맡은 네. 기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요. 이제 8월 첫째 주 월화 저녁 10시부터 미스에스캅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는데요.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 세원도 그렇고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김희애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김갑수 선배님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일단 뭐 저는 강력계의 막내 형사 역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계 5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곳은 제 자리고요. 네. 이곳이 바로 제 자리입니다. 깔끔하죠? 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한 세트에서 이렇게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네. 여러분들이 또 저희 미스에스캅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기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미스에스캅 많이 사랑해주세요.